보카 먼저 읽고 뜻을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소리는 샵 샵 샵 샵 그래서 소리 여기서 나는 소리 샵 샵 샵 샵 합쳐서 샵 샵 뜻은 상점 상점 가게 샵 오케이 그래서 상점 가게 소리 샵 샵 쓰기 샵 그렇지 오 피 베리굿 소리 샵 샵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C 지가 C O C G G G E G G G G G G G 어떤 소리가 날까요? 아 잠시만요 예, 소리 하세요 E는 저기에 E는 E 소리 나잖아요 그렇지, 기억하고 있네 S는 S, 제 소리가 나는데 S 고요 S S는 S 소리가 나는데 아닌가? 도은이 오늘 77 해설이지? 엥? 엥? 고치나 번이요 엥? 뭘? 고치나 번 사진 찍어서 어디서 왔어요 응, 그래 또 하고 나서 자 CH가 무슨 소리 나는지 기억이 안 나? 네, 찾았죠 SH는 C였고, 그렇지 네 PH 기억나? 아, 네 PH는? 네 아, 그거 수술가기 왜 이렇게 안 나지 P가 F 소리 나니까 PH는 비슷한 소리 그렇지 F 소리요 그렇지 TH 무슨 소리 나는지 기억나? TH요? 응 아, CH는 두 개 얘기했는데 혀를 살짝 물고 네 네 세 CH는 취였는데 치 그래서 합쳐서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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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치즈지 뭐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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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ndergo sorry CH가 CH 소리 났잖아요 T 적어주세요 어.. R 그 다음에 R은 R R에다가 R 그리고 여기 A는 A 아 어 소리나고 A는 A 이 어디는 안 돼? 거기에서 뭐해? 아! chair! 그렇지! 뭐라고요? chair 그러면 A는 여기서 에 I는 여기서 에 어 오래서 합쳐서 chair 그러니까 A는 에 다시 찍어서 아 어 중에서 에 됐고 I는 중에서 어 합쳐서 chair chair 뜻은 어 의자예요 근데 I에 근데 O는 살짝 힘 빠졌어 응 힘 빠진 거야 어디 있어 소리가 응 그래서 소리 chair 쓰기 CH A A A S I I 그 다음에 R 그렇지 그래서 소리 chair chair 어 이제 그는 전보다 잘하는데 선생님이 늘 얘기하는데 전보다 잘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어 어 TH 가 D D D 소리 나잖아요 D S 아니면 S 그러면은 R은 R R 소리나고 E E E 이 소리나잖아요 그렇지 3 그렇지 3 뭐라구요 3 뭐라구요 3 3 뜻은 3 그렇지 3 그래서 3 소리는 뭐였고 3 쓰는 방법은 CH CH 아닌데 CH는 CH인데 TH TH 그렇지 TH 에다가 R R E E OK 그래서 소리가 뭐였더라 THREE THREE OK 계속해서 이 친구가 내리는 소리는 CHICK CHICK Very good 그래서 여기서 나는 소리 CHICK CHICK E E KH CHICK I는 I E Oh E 그래서 합쳐서 CHICK CHICK THn? 병아리 Very Good 병아리 소리 CHICK CH I I V CK CK 소리 CHICK CHICK 됐습니까 OK 그 다음에 이 녀석 소리는 전화기 전화기 소리 폰 폰 쓰기 PH PH O O L N E 소리 폰 오케이 계속해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 나지? CH가? CH 아닌데 SH요 그렇지 CH는 취고 SH가? 응 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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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얘가 CH SH가 준비하고 왔어? 응? 응 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그렇지 C 소리 나고 P가 F 소리 나고 I는 IE SHEEP 그렇지 합쳐서 뭐다? SHEEP SHEEP 그렇지 SHEEP SHEEP I는 뭐 중에서? IE E E 됐지 합쳐서? SHEE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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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? 배 배죠 배 소리 SHEEP SHEEP 쓰기 SHEEP I P Very good 소리 SHEEP SHEEP 예 소리로 couper 40 40 50 40 감사합니다.